태권도 배웠어? 배웠어? 해봐. 보여줘 봐. 삼촌 보여줘 봐. 잘하죠? 삼촌 보여줘 봐. 대신 대신. 대신 대신. 삼촌이 태권도 보여줄까? 삼촌 태권도 했는데 태권도 보여줄게 봐봐. 제주인 삼촌 태권도 잘해요? 어머 어머 어머. 날도 안 돼. 뭐야. 전우야 태권도. 야. 야. 잠깐. 고수 태권도. 야. 고수 태권도. 나는 품띠인데. 품띠야? 나은이 잘 봐요. 우와 잘하네. 우와 잘하네. 우와 잘하네. 오 진짜 잘하네. 우와. 오 재주인 삼촌 잘 놀아준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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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몸 진짜 좋으셨다. 이제 재주인 삼촌 비행기 타자. 얘들아. 거기 누워. 여기 누워? 여기? 여기 비행기 탑승장이야. 여기. 자 봐봐 삼촌 먼저 타볼게 비행기. 뭐라고? 삼촌 저 첫 번째 탑승. 누가. 안전 점검인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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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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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시작 전부터 이렇게 힘 빼면 안 되는데. 줄 서. 줄 서. 어디 갔나? 줄 서 줄 서. 독일로. 독일 비행기 출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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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도 줄 서자. 우와. 자. 비행기 출발하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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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신나. 아우 신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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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삼촌 좋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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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화성. 야 이거를. 여행 연습 세게 하네요 오늘. 올라가시고. 비행기 안전벨트를 맺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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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 터지는 거 아니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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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이 세 명 태우면 진짜 과부하오죠. 이 정도는 해줘야 돼. 그 아이들이 좋아해. 그럼. 그거는 밥 먹고 하자. 그거 밥 먹다. 난 밥 먹고 싶다. 밥 먹고 싶어? 밥 먹고 싶어. 그러면 삼촌한테 우리 밥 해달라고 하자. 나 요리 잘하시잖아요. 떡볶이 좋아해? 네. 떡볶이 있으면 내가 그 재료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 우와. 우와. 냉장고 털기. 여기 있어. 털버 삼촌. 어. 요리하고 있어요? 요리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애들을 제가 보고 있을게요. 네. 잘 부탁드려요. 이야. 와. 기대되는데요? 떡볶이 해 주시려고요? 치금치. 치금치? 어? 아이들이 잘 먹을까요? 와. 근데 생각 안 하고 뚝딱뚝딱 하시는 거 보니까. 아유, 진짜. 평소에 해보시는데. 전문가의 느낌이 확 나요. 우와. 우와. 뭐야? 색깔이 일단 너무 예쁘다. 잘 녹을 것 같아. 그거 삼촌 주려고? 먹으라고? 착하다. 삼촌 이거 먹으라고 진우가 갖다 주는 거야. 아, 진짜. 와, 진작해. 아이고, 고마워라. 고마워. 고마워요. 이거 삼촌이 먹을게. 뭐야? 개그맨 삼촌들 진짜. 그냥은 없어. 아, 진짜? 뭐야, 뭐야, 뭐야. 진짜. 어? 꿉찌치 진짜 먹었어요? 뭐야, 이 삼촌 뭐지? 음. 이거는 안 돼, 그건 신 거잖아. 해야죠, 해야죠. 이거는 먹으면 아이셔요. 그래도 먹어? 응. 재진 삼촌, 동심 파괴하면 안 돼요. 해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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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어? 매번 또 가져올게요, 삼촌. 됐다. 어? 또 보여주는 거야? 아이고. 와, 진우는 재진 삼촌이 좋은가 보다. 진우야. 조금만 기다리면 털보 삼촌이 맛있는 거 해줄게. 오케이. 네. 기다려요. 우와. 우와. 나도 해봐야겠다. 이게 뭐예요, 지금? 짜장가루. 아이고, 두 가지. 와. 와. 맛있겠다. 쟤 너무 좋아하겠다. 이야. 나 어머니 봐. 야, 찌 좀 봐라. 어떻게 저래야. 진짜 어떻게 저래. 밥 먹으려고 식탁 닦아주는 거야? 삼촌들 도와주는 거야? 저게 사지구나. 와, 맛있겠다. 나, 맛있겠다. 나, 맛있겠다. 나도 맛있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